안녕하세요 연예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영웅이 자신의 팬카페에 심경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1일 새벽 1시경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황영웅 팬카페인 파라다이스에 올렸습니다. 황영웅은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점이 많아 이제야 인사를 드린다면서, 저를 믿고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능력이 닿는 한 여러분께 갚으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황영웅은 노래를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 것을 고민했다고 밝혔는데요. 황영웅은 노래만 포기하면 그래도 조용히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잠시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노래를 포기하면 안되겠다는 의지도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황영웅은 자신의 지난 과거에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를 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황영웅은 저의 지난 시절 과오로 인해 상처받았다 하신 분들께도 꼭 사과를 전할 생각이라면서, 그 친구들이 허락한다면 꼭 빠른 시간 내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영웅은 방송 게시판에 글을 올려거나 방송국에 항의하는 행동에 대해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황영웅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저에 대한 일로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시끄러워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저에 대한 방송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방송국 항의해주거나가 감사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조차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웅은 아직은 여러분께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노래할 수 있을 때 좋은 노래로 찾아뵙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황영웅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 n n